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8시경에 남파 앞바다를 고쳐서 11시경에는 시너지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한 바람은 황해남도 뿐만 아니라 황해북도와 남포시, 평양시까지도 계속 불 것으로 그리고 황해남도에서 폭우가 간축되기 시작했는데 강한 비구역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서 확대되면서 황해북도와 남포시, 평양시까지는 북구역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근됩니다.